작성행동예방을 위한 넛지효과 넛지효과 뚝뚝 팔꿈치 말을 하지 말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혹은 할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위로하는 방법을 넛지효과가 하고 선생님들도 생활지도에서 많이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는 이거를 애들이 적어도 실내에서는 담배를 안되고 피우더니 로봇실을 피우는걸 가서 피우든지 그래야지 매너가 도시락 옥상 올라가는데 문도 닫혀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펴가지고 야 밤매는 밑으로 4층으로 다 내놓으래 사랑해요 이걸로 이따가 또 찾아다니는거 이걸로 고매가 맞지 거기에 간더니 카메라 CCTV 카메라가 뻥! 하다 3,000원짜리 물이 깜빡 막혀져 그거를 올라가서 표현되느라 우리 손이 담아나 손이 담아나 손이 담아나 손이 담아나 그 행정실의 기타께서 저어구석에 펑카를 펑카를 펑 펑 한 마리도 없어 알게 그래서 또 타는 게 쭉 많이 그래서 이때 지저나 해서 그리고 이렇게 펑 펑 펑 펑